안 좋은 거는 미리 알고 피해가면 좋죠. 아 그럼. 내년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나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왕만신이에요. 또 이렇게 그냥 안 좋은 걸 조심해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런데 이것은 좋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가 안 좋은 것을 미리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거 조심하면 되겠구나. 미리 피해가는 거거든. 이거는 피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사생 21살. 내년에 나는삼자예요. 나는삼자인데 무조건 나는삼자라고 해서 나쁘다 좋다고 그것보다도 나쁘면 풀어내면 되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2021년도 신축년에는 신사생이 제일 조심할 건 뭐냐면 물가예요. 물가. 젊은 나이가 그냥 물가고 막 가서 놀고 싶고 그냥 바다만 보고 물만 봐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일 조심할 것은 안전하게 내가 간단하게 운동을 하고 일에 가면서 물에 들어가시고 이래야지 자꾸 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나오니까 어쨌든 그것만 조심하시고 또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공부에 열심히 노력들 하잖아요. 노력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끈기 있게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딱 대학교를 다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가 어떠한 과마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일에 내가 과를 잘못 선택했으면 더 끌고 가지를 말고 빨리 갔다 내가 얼른 갈아타듯이 해야지 돼. 그냥 끌고 갔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말려 대학교 간판만 땄지 뭐 쟤도 할 게 없는 거야. 쓸 곳이 없어. 그러니까 그 저기만 진로를 잘 찾아서 아시면 본인대로 가는 대로 다 지금 뭐 자라나다 큰 일꾼들이니까 다 잘 돼요. 그러니까 물가하고 그런 것 좀 조심하시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또 병자생 25살 올해 2020년도에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고 지금 구소를 좀 많이 탔거든. 친구들하고도 잘 하다가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이상하게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남들은 다 괜찮은데 야 너 뭐 고만도 오빠 해서 나온 사람들 이렇게 좀 많이 힘들거든요. 병자년이. 그런데 내년에도 갖다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고비가 한 번에 고비가 또 있어. 이제 25살 내년에 이제 4월달, 9월달. 4월, 9월달만 조심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뭐 하다마트 오드바이 타든 자전거를 타든 차를 끌고 다녀도 이제 거리에 이제 홍액수가 좀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서 막을 수 있게끔 뭐 거기에 대한 비방도 있고 그러니깐 미리마이리 지켜가고 향상 운전하시는 분들은 매사의 안정입니다. 안전운전을 하시고 또 하시면 되고 직장 다니고 또 이런 사람들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람하고 좀 부딪히지 마세요. 이제 병자생들이 지금 까칠한 면이 있어. 왜냐면 누구한테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그러거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기는 이런 성품도 있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오라고 내년하고 이걸 잘 갖다 이겨내 가시고 그러면 좋은 날이 더 많아. 지금 한참 갔다 잘하는 새싹들이잖아. 그렇죠. 무흥무진하게 갖다 본인들이 이 날을 지킬 사람들이니까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잘 조심하고 넘어가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직장이든 뭐든. 그리고 이제 무진생에 34살 내 가족하고 부딪히지 말아라. 내년에는 사서한 거로 부딪히다 보면 큰 시비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에 운세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좋지가 않고 또 내 몸에 또 지병이 생기라는 해년이고 말하자면 나쁜 운세라면 새겼던 여친이나 남친이 이상하게 절교라고 끊어지는 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최고로 갔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적에 최고로 힘든 건 뭐냐면 남녀관계. 둘이 몇 년이고 이렇게 헤어졌을 때 최고 힘들거든. 돈도 중요하지만 돈은 젊으니까 벌으면 돼.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이래야 막 생겨. 그러는데 남녀관계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헤쳐나가고 서로가 맞게끔 그리고 같은 연인이 정이 더 두터질 수 있게끔 그것만 조심하시고 내가 먼저 앞서서 배려할 수 있게끔 그것만 잘 하시면 본인들이 결혼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다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냥 일어설고 그러니까 이 힘든 것만 우리 조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개 생에 서른아홉 수 서른아홉 살 되거든. 왜냐면 이제 인덕이 없어. 보편적으로 보면 돼지띠라 해갖고 먹을 거 먹을 녹이 많은 것 같은데 먹을 녹은 많은데 인덕이 지금 없어요. 근데 마흔한 살 되면 덕이 많아.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서 그만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베풀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베풀고 그래서 마흔한 살 때 되면 그때서 내가 이렇게 뿌린 씨앗을 거두듯이 거둬진단 말이야. 거둬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첫째도 건강입니다. 몸에다 칼을 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에요. 그리고 매사에 선거파에 굴지 마시고 이제 한번 돌다리 두둥격을 했다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래갖고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시면 그 계획대로 잘 됩니다. 그리고 기계와 공장이 잘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 그러니까 걱정하시고 힘들 내셔서 사업이든 직장이든 영업이든 연예운이든 이제 내년에 이 고비, 심든 고비 잘 갖다 이겨내가셔가지고 이제 잘 가정가정 갖다 성불보면 좋겠고요. 또 개축생에 마흔은 아홉이 되잖아요. 내년에. 사실상 뭐 부모 덕 없는 사람이 있고 덕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조심할 거는 진짜 이 아홉세 건강이에요. 건강. 뭐 항상 뭐 건강 조심하라고 그러지만 내 몸에 지병을 가지고 있고 또 마흔아홉에 단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흔아홉 수 고비 잘 넘어가지 되겠다 해갖고 어떤 분들은 마흔아홉에 액매기로 아홉 수 잘 넘어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중에 나아갔다 죽지 않아요. 아홉 수에 죽는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많아요. 그러는데 미리 겁먹지 마시고 왜 내가 하려고 용기랑 왜 미리 겁을 먹어. 저 강을 건너가 보지도 않고 얕은지 깊은지 모르고 왜 미리 깊을 거라고 생각해. 그건 아니거든. 잘 머리 써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타고난 사주대로 사는 거지만 사주에 타고났다고 그러지만 이것도 내가 이 운명적으로 또 바꿀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연념하지 마시고요. 하시는 일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생이 시우는 세살에 변덕이 좀 많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후생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하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밭을 전체 가르면 갈아서 씨앗을 뿌리면 되는데 중간쯤 하다가 돌나고 못 나온다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기후생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왜 포기를 하는데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지 마.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 저기 갖다 구덩이만 판다고 뭐가 나오겠어? 끝장을 끝까지 갖다 파다 보면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내가 주어진 내 사주는 먹으려고 입으려고 많습니다. 그리고 화술도 와. 말도 잘해. 사람들 새기기도 잘 새겨. 믿기도 잘 믿고 내 똥이 내가 주저앉는 격이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내 고집대로 내서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뭐가 나쁘고 좋은 것은 분명히 본인들이 느끼라는 얘기예요. 아닌 것을 하지 않으면 돼. 그래갖고 열심히 갖다 하는 끝에 열심히 조금 더 노력하면 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건강 생각하시고 중년의 운이 서른은 아직 시원은 다섯서부터 일어서고 이러면 그래도 갖다 끝까지 갖다 본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많거든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좋아. 시작이 좋으니까 시작이 좋은 만큼 끝장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끈기 같게 끈기 같게 용기 내시고 활발하게 활동하세요. 또 이제 경자성에 내년에는 예수님 두 살이 되잖아요. 올해 갔다 이거 힘든데 내년에 또 소아하고 좀 부딪히는 격이 돼. 부딪히는 격이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부모의 사주를 타고난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 또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활기차게 움직이는 대신에 또 이제 집을 질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건 알아야지 땅을 다스려서 집을 짓잖아요. 뭐 62살인데 무슨 성주 운이 들어야 이러는데 이미 61살부터 운은 들어왔으니까 잘 터도 잘 다져 놓고 그러고선 집을 짓고 해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진짜 그 터전이 복터전이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 결혼 시킨 사람들 또 자손의 운도 또 내년에 홍기원도 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운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손들한테 또 용기도 주시고 동기관 현장에 또 화목해지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든 간에 이제 좋은 진대로 잘 하세요. 부인들이 또 잘 하시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잘 하셔가지고서는 뭐 대성공들 하시고 성부를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부처님을 믿으시나 하나님을 믿으시나 진짜 서로가 각자의 개성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개성들 잘 살리셔가지고 각자 이제 하시는 일에 다 대성했으면 좋겠고 힘든 거는 잘 피해가면 좋겠어요. 진짜 인간 조심하고 터 조심하고 인간 조심해야지 예수는 안 살아요.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꼭 재물은 갖다 지금서부터 지켜야지 되거든요. 이 재물은 꼭 지키세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청앙만신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에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